한국연예 방송방송협회 부항시지회 회장님 이분은요 한국연예 방송방송협회 부항시지회 회장님이십니다 김태용씨를 모셔서요 인생활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생활 너무 생활 잠시 잠깐 쉬었다 무언다 내 노래에다 눈물 없이 넘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stran Surna 나anya 널 추운 날 찬시장 안시길 바라 뭐 못나 내 노래 노래가 모두의 눈시길 바라 거짓말이 밝히 살아 내 말 속에 얼마나 무난한 고대 빛이 우리 부부이 정년이 새 고생하고 많은 많은 이 사연 이 세월의 손에 얼마나 무난한 고대 빛이 우리 부부이 정년이 새 우리 부부이 정년이 새 우리 부부이 정년이 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멘트 해도 되겠습니다 멘트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방송가수 옆에 파안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태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고생을 하신 대구에서 문화예술단장님을 맡고 계시는 선상공님께서 멍게 오시면서 참 고생하셨는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로 갈게요 저희들 저는 녹색 한마음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매월 둘째 넷째 밥배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회장님도 오셨네요 박동수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내일 다시 해는 뜬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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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אל 아 쓰라진 지구를 두고 나만 들면 무엇하나 슬픈 웃음 너네 꿈을 담아지게도 하냐 지무야 빈세 하늘여 가난히 이 세상 끝까지 하늘여 가난히 하늘여 guitar solo 이 한 수석 사랑할 때에 너와 내가 사랑할 때에 눈물에 젖은 땅만 좋았고 흐트러진 순하도 친구야 서로만 사라웠고 난 이 한 수석이 새고 난 내 이름은 다시 해고 난 친구야 서로만 사라웠고 난 이 한 수석이 새고 난 내 이름은 다시 해고 난 다시 해고 난 내일 다시 해고 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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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